손가락 왜 이렇게 이빠지 손톱 존나 김 지금 보여서 손톱 존나 길어 보이지? 어 손톱 존나 길어 지금 이게 그 손톱이 일정 길이 이상 되면은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져 뭔지 알아? 뭘 짚는데 이제 이 손 끝이 손 끝이 안 닿는 거야 어 그러면 그 뭔가 짜증나 물건을 짚는데 손 끝이 안 닿아 손톱만 닿아 이때쯤 되면 손톱을 잘라야 됩니다 이때쯤 되면 손톱을 잘라야 돼 막 지금 손톱을 막 가르고 싶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손톱을 잘라볼까요? 짜잔 손톱깎기랑 반톱깎기 반톱도 길었나요? 네 항상 손톱보다 반톱이 더 깁니다 왜 그런줄 아세요? 그 이제 나가기 직전에 손톱이 너무 길어 이렇게 중요한 사람만 할 때 손톱을 자르고 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조금 더러워 보이면 안 되면 손톱을 자르고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발은 안 보잖아 그래서 반톱이 더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이를 대야겠죠? 이 종이로 말씀 드릴 것 같은 무슨 종이냐 이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왔는데요 CBR 거 아직도 안 냈니? 아 빨리 내야겠다 이거 그 국민건강보험료 요거 오 여기다 깔고 자 이 손톱깎이로 말씀드린 것 같으면은 전에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엄청 힘들 얘기죠? 어 전에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손톱이 너무 긴 거야 그래도 편의점에 천 원 주고 샀다가 지하철 여기서 자르고 버리기 아까워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우리 집까지 가져와 버린 천 원 따지 이 손톱깎입니다 톡 딱 톡 톡 와 자 이렇게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안심이야 이게 또 뭐하는 짓거리야 시발 뽕 삼각형 모양을 잘라달라고요? 어 나는 이거 둥근 모양으로 자른 둥근 모양으로 보여? 조명이 새서 안 보이죠? 야아아아 주명함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아니 시발 이렇게 하라고요? 내 시발 내 손톱이 핏긴가이에요? 개새끼들아 아 아 너무 깊게 잘랐어 아 속살이 뭐예요 시발 조명 꺼봐 속살이 뭐야 이렇게 만지면서 기분이 묘하다고요 조명 차이 싫어하냐고? 아니 이게 조명 끄면 피부가 너무 더럽게 나온다? 이렇게 더럽진 않거든요? 뭔가 좀 과당돼서 나와 되게 더럽게 나와 이거 붙일까? 오늘 약간 좀 뷰티방송인데 오늘? 야 시발 니들도 조명 오지 방송해봐 니들인지 짠 야지? 없으면 니플패치를 부치라고? 니플패치를 얼굴에 왜 붙여요? 내 얼굴이 저탱이에요? 아 안녕하세요? 어우 유치해 시발 야 너 좀 말 건지 마봐 손톱 따르라 바쁘니까 말 건지 마봐 아 손톱 팝니다 진짜 진짜 손톱 팝니다 아 손톱 팝니다 존내 길어 진짜로 손톱 다른 거 ASMR 해달라고요? 손톱 팝니다 이거 있어봐 내가 에코드 켜 줄게 이거 갈아줘야 되거든요 짜잔 백 몇 년 사람들 2020년이 되면 차가 하늘 나가면 되겠지? 2020년 발톱도 해달라고요? 핸드 만레도 할 거예요 어 썸네일 각이야 이거 됐어 아 그렇지 복수 냄새 미치는데 안 맞으면 되잖아 미친 놈들 안 맞으면 되잖아 냄새라면 안 맞으면 되지 그럼 냄새 한다고 발톱을 안 깔까요? 말 깔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지 어디 가니x2 어디 가니x2 게임 먼저예요 발톱 깎고요 땡 끊었어x2 집중해야 되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저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지인이 있어서 못했어 어제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발 보여주기 지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 하는 거야 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에코 켜줄까? 발톱 깎는 김에 발박수 끝나고 꼭 손 씻어요 제발 그럼 이거 무슨 햄버워 먹어야지? 방송 오랜만에 봐요 우왕 우왕 오랜만에 보시는데 갑자기 발부터 보셨네요 아 그 오바루바루바루 가봐드리고요 이거 그만한 리액션으로 발박수 터드리지 씨발 아 너무 깨달아가까? 어디갔어 이거? 어디갔어? 발톱 없어졌어? 발톱 없어졌어? 발톱 없어졌어? 아 찝찝한데 발톱 발톱은 찝찝한데? 잠깐만 발톱 없으면 찝찝해 나 이제 총 20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19 18 19 19 19 19 19 19 19 19 19 제가 19 19 19 20 19 19 19 쓰레기 봉지 적어줄게요 쓰레기 봉지 예쓰만 어우 유치해 씨발 어 왜? 형 뭐하고 계셨어요? 구독하고 계셨다고 형 무슨 방송하는 사람이에요? 형님 스티브 아이디 좀 자택 카톡으로 좀 날려주세요 오케이 아 잠깐만 아저씨는 그거 다 흰쎄야 되잖아 아저씨가 자 아이디 그대로 작아주고 사장님 청소하라고? 나중에 밥을 추가할까 하나 둘 셋